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매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죠. 개인 취업분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건강하셔야 또 주식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항상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도 튼튼, 계좌도 튼튼 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쉬어갈 만한 구간이었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빠르게 반등하기도 어렵다. 여전히 우리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물가상승 문제, 금리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수를 누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언급을 하겠지만 국내 증시가 펀더멘탈적으로는 분명히 저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방향성을 잡는다면 상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여전히 인내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유하시면서 수익 실현에 대한 기회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도 시황부터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이번 주는 제가 국내 지표를 가지고 왔어요. 국내 지표를 중심으로 시황 관련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인데 얼마 전에 국내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개인 취자분들의 근심도 높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건 한국 주택, 수도, 전기요금 추이입니다. 주택, 수도, 전기요금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이고 우리가 살면서 꼭 내야 되는 그런 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 수도, 전기요금 그리고 연료 추이를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별 반응은 없어요. 여기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제한적인 등락입니다. 문제는 최근의 흐름이에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5% 정도까지도 올라갔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 5%를 찍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공공요금 인상은 뭐를 줄이냐. 개인 취자분들의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돈을 줄여요. 그런 부분들은 투자에 들어갈 돈도 위축시킬 수 있죠. 최근에 주식예탁금이 60조 원대에서 좀 간당간당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주식시장에 들어갈 돈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 물가 인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국내에서도 심각하죠. 결국은 이런 공공요금 상승률, 인상폭이 줄어들어야 주식시장에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수도와 전기를 비롯한 공공필수제 요금들의 추이를 한번 보시는 것도 시장을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지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한국 전월세 및 임대료 추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세, 월세, 임대료 추이입니다. 자가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와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해주는 것이 주식시장이 좋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향 안정돼주는 게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측면을 보면 전세, 월세, 임대료가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살짝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 가격 그리고 임대료 가격 이런 부분들이 또 안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취자자분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지표는 뭐예요? 국내 물가입니다. 국내 물가가 잡히는 흐름이 보여야 국내 증시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 취자자분들의 자금도 주식시장에 조금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물가 지수의 흐름도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물가 지수의 흐름도 눈여겨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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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도